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아스 여러분. 스플린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4년 6월 학력평가 7에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2 모의고사 상반부 1번부터 15번까지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간단한 지수법칙입니다. 1번은 여러분 당연히 맞추셨어야죠. 우리가 3제곱근 4에다가 곱하기 2의 3분의 1이니까 밑을 2로 통일하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4의 몇 제곱이라고 배웠어요? 3분의 1이라고 배웠어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에요? 그거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2의 3분의 2제곱이에요. 정리하면 2의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2의 3분의 1인데 그리고 두 개 우리가 밑이 똑같을 때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더한다고 배웠죠. 3분의 3이니까 얼마야. 2. 1번 문제 이렇게 길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보자마자. 2에 2에 3분의 2에다가 두 개 더해서 답은 2에 3분의 3이니까 2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야지. 그렇지? 그렇다고.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로그 문제죠?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곱해진다고 배웠어요. 로그의 성질이죠? 첫 번째. 로그 3에 24랑 그 다음에 8분의 3이랑 곱하면 만들어지잖아. 8, 3, 24니까. 로그 3에 9가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로그 3에 9는 또 얼마야? 로그 3에 3의 2제곱이잖아. 그리고 2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고 로그 3, 3인데 로그 3, 3은 또 얼마예요? 1이잖아. 정답이 그래서. 이 로그를 여러분이 안다면, 안다면 답이 금방 나왔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갑니다. 3번.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네. 3번 가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고 호의 길이가 3분의 2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부채꼴.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호의 길이 공식은 R세타. L은 R세타. 호의 길이가 3분의 2파인 부채꼴은 R세타. 4분의 3파이다. 지워졌죠? 그러면 R은 3분의 2한테 3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9분의 8이 되겠다. 정답이 5번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3번에 5번이었어요. 4번.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방정식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아다라는 거죠. 사실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녀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긴 해. 고위 학생들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려야지 뭐. 코사인 그래프 기억납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하나 보일 거야. 얘 찾는 거지. 그렇죠?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찾아. 이걸 찾아. 괜찮아. 2분의 1 되는 건 외웠죠?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입니까? 60도.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야. 근데 코사인은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빼세요. 파이에서. 3분의 2파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코사인 120도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외우세요. 너무 자주 나와. 알아야 돼.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기억하세요. 4번에 4번 확인했고. 그 다음. 5번 갑니다. 다음은 상용 로그 표의 일부이다. 위에 표를 이용해서 로그 43.5의 값을 구한 것. 상용 로그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시험 범위 맞아요. 로그. 보는 방법은 되게 쉽지. 세로줄 먼저 보시고 가로줄 보시면 돼. 43.5는 없지만 4.35는 써있을 거예요. 4.3 보시고 5 보시면 돼. 0.638로 써있습니다. 0.638로 써있어. 응? 0.638로 써있어. 문제가 43.5라고 로그에 4.35한테 곱하기 10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로그 4.35에다가 플러스 로그 10, 10. 1을 더한 거거든. 아까 거 값에 1을 더하시면 돼요. 1.6385 이거 이상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기에서는 5번에 1번에 있죠?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2번 한글자막 by 한효정